아, 여기 언덕에서 달 수 있다. 여기 언덕에서 달 수 있나? 아니, 왜? 왜 오토바이스 뛰어내리는데? 그게 한 번 정도밖에 하고 다른 분들이 안 하시는 거 그렇지? 저같이 계속하시면 솔코드 우승 많이 하실걸요? 저는 이게 솔코드가 재밌어서 솔코드만 계속하니까 아무래도 우승 횟수가 높은 거고 솔코드 우승이 아, 각이 안 나온다. 괜히 내려왔나? 어, 오토바이 같지? 아, 잼토바이 불안한데? 아, 잼토바이로 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 패치 이후에도 너무 잘 뒤지거든요? 불안한데, 잼토바이? 아,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잼토바이는 무서워서 안 되겠다. 보급품! 보급품! 아, 이번에도 아예 못 봤네. 첫 번째 보급품 타밍에 정신 팔려가지고 보급품을 아예 못 봤어.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봤어야 됐는데 비행기 소리밖에 못 들었어. 이쪽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소음기로 쏘면 서버니 안에서 이 정도 거리 넘어가면 소음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 집 있죠? 여기 집을 경계선으로 제가 지금 여기 일평집에서 여기 뒤에 있는 적들을 움푸로 쏜다. 여기 경계선 뒤로 저쪽에 있는 상대는 제 움푸 소리를 1도 못 듣습니다. 총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그냥 소음기 이런 소리 자체가 안 들려요. 그냥 총알 박히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와, 명중률 쓰레기네. 명중률 너무 아이고! 스카로사 쓰면 뚝배기 땄는데! 하... 하...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지 잡을 수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하... 시... 개쓰레기 같은... 하... 개쓰레기 같은... 개쓰레기 같은... 진짜... 하... 소리는 안 들립니다. 저기에 절대 제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제가 죽일 수도 없다는 거. 하... 50명... 제가 보기엔 여기 또 다음 땅값도 오르거든요. 그냥 서버니 전투 될 거 같아요. 여기 좁혀질 만한 데가 없어요. 강 최대한 북쪽으로 해서 서버니 쪽으로 계속 붙을 거 같아. 여기에는... 총소리 나면 총이름 알려주는 것도 좋더구요. 제가 총소리 들으면 웬만하면 총이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건가? 본건가? 전투 대세를 갖춰야겠구만. 나 본거 같아. 집 들어갔다. 아 이걸 샷바리 연발로 놔뒀어. 미친. 카드 들고 있었는데. 아 이거 연발로 땡겼어. 집안. 집안. 오우씨 놀랬잖아. 쟤들만 신경쓰면 안되는데. 따라마티 열건데. 이거 총소리 들려가지고. 아 이거를 못잡다니.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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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건넜어요. 한 명 건넜어요. 다른 앤가? 스크스 쓴 거 보면 다른 애고. 두 명은 아직 집에 있는 건가? 저 스크스는 아마. 아니다. 걔들. 걔 파티 맞네. 걔 파티 한 명. 여기 집에 있고. 한 명은 저기 있네. 두 명. 두 명이거든요. 지금 이 집 가서 내가. 딸려면. 딸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잡는 게 더 나을 거 같아. 2층에 있거든요. 지금. 내려온다. 아니 저 차를 타려고 하면. 제가 뚝배기를 날릴게요. 만약에 차 안 타고 건너오면. 좀 따기 힘들 거 같고. 너희 파티 원 한 명 골로 갔다. 어떻게 할 거냐. 파티 원 한 명 골로 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보정기 낀 상태면 총구가 염. 개 잘 보여요. 뭐야. 두명이네. 3명이였나 보네 아 나 빼야겠다 그럼 내 자리 별로 안좋다 뚝배기 한대 쳐놨으니까 이제 놀라 자빠질거야 3명이였네 총 2명인줄 알았는데 4명이였나 보네 4명이였나 보네 4명이였나 보네 4명이였나 보네 자기장 장기지롱 저거 먹읍시다 저거 하나 먹죠 하나 먹고 빼죠 이게 사격장을 끼우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사격장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느냐인데 그냥 앞으로 지나가죠 사격장 끼는게 더 위험할 것 같아 사격장 중 애들이 있거든요 저기 모브폼도 있어가지고 어 세대마자 안돼 세대마자 안돼 안 눕냐 쟤 뭣이 바로 가야돼 시간 없어 가다 맞더라도 무조건 가야돼요 이거 싸우는 애들도 달려야되거든요 저 지금 막 사격장에 싸우고 있는 애들 있죠 다 달려야돼요 앞쪽에도 있을 것 같고 소형기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반정지로 해주는거 줄대치고 총구가 열면 아예 안보여서 총구가 열면 아예 안보여서 통통지로 tower 집들은 자격장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나야 뒤질러 오라나? 앞에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쏴. 지금 쏘면 내가 죽어. 또 자기장에서 나오는 애들 조져야되는데 얘들 무시하고 가죠? 싸우게 냅두고. 이쪽에 일평침. 저거. 저거 먹고 있어야돼. 금방 그 마지막 살아남은 파티들이 이쪽으로 올거에요. 저거. 저거. 기절임이 또 있겠네? 스나 이쪽이 스크스 이쪽 애들을 먼저 조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장 때문에 쟤 살리고 오려면 무조건 내 쪽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계속 쏴주고 있어 마침내 죽었고 못살렸고 차 안에 다 있죠 지금 한 명 죽어 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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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람이 다섯 명 남았는데 내가 보기엔 한 파티 같은데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얘들 잡으면 이거 1대2대1이다. 쟤들 잡으면 왼쪽에 카소는 한명하고 가리가 좀 머네. 아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티 다져주면 이거 1대1 각인데 왼쪽에 있는 한명 저기 있네 한명 카소는 한명이 있는거고 이 앞에 두명 있겠네 앞에 나무에 한명 한명 더 어딨냐 1대1대1인가 1대1이네 풀피를 못치우는데 1대2대1인가 40 40 41 40 40 아 한 명이 약간 카소우는 애인가 아니면 다른 애인가 자기장 20초 음 못줘 저 있네 연속 승리 연속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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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집 승리